삼고초려의 제갈량 삼고초려의 제갈량 장군께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보내십시오. 그럼 이 말은 장군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말을 찾아와 타면 아무 탈이 없을 겁니다. 선복의 말에 유비는 정색을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께서는 어찌 제게 남을 해하는 법을 가르치십니까? 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시키신다면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선복은 유비가 인과 덕을 갖춘 참 영웅임을 알았다. 그는 유비 곁에 남아 정성껏 보필하기로 했고 유비는 선복을 군사에 임명했다. 기주를 차지한 조조는 허도로 돌아왔지만 형주를 정복하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조조는 일단 사촌동생 조인을 시켜 병력을 이끌고 번성에 주둔하게 하여 형주의 정세를 호시탐탐 엿보았다. 조인은 번성을 쳐서 공을 세우게 되자 유비가 있는 신야를 공격할 마음이 생겼다. 대오를 가다듬은 조인이 신야를 칠 것을 명했다. 선복은 유비에게 금쇄진이란 용병수를 내놓아 조인의 군사를 치게 하는 한편 관우를 번성으로 보내 비어있는 번성을 점령하도록 진언했다. 유비는 선복의 말을 따라 대승을 거두었고 조인은 대패해 번성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번성은 관우가 점령하여 지키고 있는 이후였다. 승리를 거둔 유비가 번성으로 들어가니 번성에 현령이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현령 역시 한나라 황실의 후예로 성이 유씨였다. 유현령은 승리를 축하하며 유비를 청해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석상에서 유비는 외모가 준수하고 기풍이 남다른 청년을 발견하고 누구인지를 물었다. 유현령이 자신의 생질인 구봉이라 일러주자 유비는 구봉이 몹시 마음에 드니 양아들로 삼고 싶다고 했다. 유현령도 쾌히 승낙하여 구봉은 유비의 양아들이 되었고 이름도 유봉으로 고쳤다. 관우는 이후 후계자를 둘러싸고 유비의 친아들과 분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뭇 걱정되어 이 일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조인이 유비에게 대패하고 돌아오자 조조는 유비의 대승이 못내 의문스러웠다. 분명 보통의 책락가가 세운 용병술이 아니었다. 조조가 조인에게 물었다. 이번 전쟁에서 유비에게 전술을 짜준 자가 대체 누구냐. 참으로 뛰어난 모사이다. 듣기로는 선복이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의 대답에 모사 정욱이 덧붙이며 조조를 부추겼다. 선복의 진짜 이름은 서서이고 자는 원직입니다. 명망 높은 수경선생과도 친분이 두터우며 여러 인재와 교분을 갖고 있습니다. 재주가 아주 빼어나니 승상께서 그를 얻고자 하신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서서는 어머니를 끔찍이 위하는 효자이니 그의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오면 그도 별수 없이 승상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서서의 모친을 찾아가 아들을 불러드릴 편지를 써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서서의 모친은 의의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조조가 자신을 볼모로 하여 아들을 얻으려 하자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써주기는커녕 돌벼루를 조조에게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장 꺼지시오! 조조는 한간 노파에게 이런 봉변을 당하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당장 서서의 모친을 죽이라 명했다. 모사 정욱이 이를 만류하며 다른 계책을 내놓았다. 얼마 후 정욱은 기회를 엿봐 서서 모친의 필체를 몰래 익혀서 편지를 위조했다. 서서 이래도 통하지 않겠나? 편지의 내용은 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니 제발 유비를 떠나 조조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편지였다. 정욱은 이 편지를 서서에게 보냈다. 모친의 편지를 받은 서서는 편지가 가짜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당장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는 관직을 사직하고 유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유비는 마지막 보내는 자리에서 서서와 술잔을 나누며 애석함과 아쉬움에 목이 메이게 울며 말했다. 내가 선생을 잃으면 좌우 수족을 잃는 것과 같으니 보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모자의 연을 지키는 것이 의이니 어쩔 수 없지요. 선생의 가르침을 이제 받을 수 없다니 이 짧은 인연이 통한스럽습니다. 서서 역시 유비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억지로 몸을 돌려 갈 길을 갔다. 아, 결국 이대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눈물을 뿌리며 서서를 보낸 유비는 도대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돌아서기가 힘들었다. 그저 떠나는 서서의 뒷모습만을 마냥 바라보고 있던 유비는 그의 뒷모습이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자 원망스러운 듯 소리쳤다. 당장 이 나무들을 몽땅 베어버리고 싶구나. 선생의 뒷모습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때 불현듯 서서가 말머리를 돌려 유비에게 달려왔다. 유비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생각을 받고 돌아오기로 하신 겁니까? 서서는 유비에게 한 인물을 추천했다. 소인이 정신이 황망하여 드릴 말씀을 깜빡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천하 기재가 한 분 계십니다. 성이 제갈이고 이름이 량이며 자가 공명이고 호는 와룡입니다. 이 말이 들은 유비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와룡 선생이 그분이시군요. 그럼 봉추 선생은 누구십니까? 봉추 선생은 방통이란 분입니다. 서서는 제갈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며 반드시 유비가 몸 속아서 간절히 청하여 모셔와야 한다고 일렀다. 거짓 편지에 속아 노모를 구하기 위해 허도로 달려온 서서는 모친을 만나 엎드려 절하며 인사를 여쭈었다. 이를 본 서서의 노모는 대노하여 소리쳤다. 니놈이 그깟 거짓 편지에 속아 의리를 버리고 냉큼 조조에게 달려왔느냐. 네가 어리석고 뻔뻔하여 조상을 욕들게 하고 이름을 더럽히게 되었다. 어찌 그리 의리를 모르고 살이 분별을 못하느냐. 기세등등하고 의로운 모친 앞에서 서서는 땅에 엎드린 채 감히 눈도 맞추지 못하였다. 아들에게 한바탕 욕설과 설교를 끝낸 서서의 모친은 병풍 뒤로 들어가더니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느 날 수경 선생이 호련 유비를 찾아왔다. 공명이 제대로 섬길 주인을 못 만나 산속에 묻혀있네. 수경은 은근히 제갈량을 천거하고는 표현이 사라졌다. 유비는 드디어 제갈량에게 선사할 선물들을 싣고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이 기거하는 와룡 언덕으로 출발했다. 제갈량이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찾아가 살인문을 두드리니 동자가 나왔다. 공명 선생께서는 아침에 나가셔서 아니 계십니다. 유비가 물었다. 언제 돌아오시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유비는 낙담하여 기운이 빠졌다. 제갈량을 만나려다 허탕을 친 유비는 며칠 후 와룡 선생이 돌아왔다는 전가를 받고는 폭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우드를 대동하고 또다시 찾아갔다. 도착하고 보니 초당 안에는 제갈량의 동생 제갈균만이 있었다. 형님께서는 아니 계신지요? 유비가 묻자 제갈균이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형님께서는 벗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유비는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편지만 남겨두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사납게 날리는 눈보라를 헤치며 찾아가서도 만나지 못한 유비는 실망이 컸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때 호련 제갈량의 동자가 선생님이 돌아오셨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낙타를 타고 소리 높여 노래하는 한 선비가 유비의 눈에 들어왔다. 유비는 그가 분명 제갈량이라고 생각했다. 황망히 말에서 내린 유비가 예를 갖추며 인사를 올리니 제갈균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분은 형님이 아니라 형님의 장인어른이십니다. 함자가 황승원이라고 하십니다. 유비는 어쩌지 못하고 기분이 떨떠름하고 불쾌해지고 말았다. 다음에 이른 봄 유비는 길한 시기를 택하여 사회간 목욕재개를 하고 분양을 드린 다음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한 번 더 융중으로 가 제갈량을 모셔오려 했다. 관우와 장비는 나서서 유비를 만류했다. 장비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형님께서 그 촌놈을 데리러 또다시 친히 움직이려 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수다. 차라리 밧줄로 꽁꽁 묶어서 형님 앞에 대령함이 낫지 않겠소? 이 말을 들은 유비는 엄하게 아우들을 꾸짖었다. 너희들은 참으로 예를 갖추지 못하여 내가 선생을 모셔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오히려 방해만 되니 이번에는 나 혼자 가서 선생을 모셔오겠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는 따라 나섰다. 아닙니다. 응당 형님을 모시고 가야죠. 제갈량이 사는 초가집에 당도한 유비는 동자에게 선생이 계시는지 물었다. 동자가 들어갔다 나오더니 조용히 말했다. 선생께서 안에 계시기는 하나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비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깨우지 마라. 아우들은 밖에서들 기다리게. 유비 자신은 입구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제갈량이 깨어나길 기다렸다.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갈량은 깊은 잠에 빠졌는지 일어날 줄을 몰랐다. 우리가 왜 이런 걸로 시골뜨기 농부를 기다려야 하는 거요? 장비가 불만을 토했으나 관우는 그를 달랬다. 큰 형님이 하시는 일이니 잠자코 따르게.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은 유비가 세 번째로 자신을 찾아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는 그 정성을 헤아려 안으로 모시라고 일렀다. 마침내 유비는 제갈량과 천하의 대사를 논하기 시작했다. 동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만든 서천의 지도를 가져오게 하더니 손으로 지점을 짚어가며 유비에게 천하 대사를 이룩할 과정을 설명하였다. 유황숙께서는 먼저 형주를 터전으로 하여 발판을 굳히십시오. 그리고 서천을 취하여 업을 쌓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유황숙의 촉, 조조의 위, 손건의 오, 삼국이 솟발 형세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부터 삼국이 천하 폐업을 다툴 것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중원을 도모하십시오. 유비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새기며 제갈량의 말을 들었다. 제갈량의 말을 경청한 유비는 그를 모셔가길 청했다. 제발 선생님께서 이 미천한 사람을 도와 곁에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갈량은 웃으며 거절했다. 이 사람은 그저 밖 가는 농사꾼이지 하산하여 속세에서 공을 이룰 만한 사람이 못됩니다. 유비는 진심으로 제갈량을 청하느라 그 간절함에 눈물이 흘러 옷깃과 옷소매가 젖었다. 부디 저와 함께 대업을 도모하기를 원하오. 제갈량은 유비의 진심과 성의에 간복하여 종내에는 청을 응락하였다. 제갈량이 동생 제갈균에게 말했다. 장군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세 번씩이나 초가집으로 찾아와 예를 갖추어 청하는 삼고초려를 행하시니 내가 아니 갈 수 없다. 너는 모쪼록 내가 갈던 밭을 절대 그냥 버려두어 못쓰게 만들지 마라. 내 공적을 쌓은 후 반드시 돌아올 터이니. 그리하여 제갈량은 드디어 유비와 함께 길을 떠났다. 삼고초려 끝에 제갈공명을 모시고 신야로 돌아온 유현덕은 그를 군사에 봉하고 모든 군정을 제갈량에게 이림하였음은 물론 제갈량을 스승으로 깎듯이 모시며 극진하게 예를 다하였다. 밤이건 낮이건 한시도 제갈량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며 가르침을 청했고 천하의 일을 논의하였다. 큰형님은 대체 매일 뭐하는 짓이오? 우리 일이나 하자. 유비가 이처럼 용승이 제갈량을 받더니 관우와 장비 두 아우는 슬슬 못마땅한 생각이 잃었다. 대업의 꿈을 꾸고 강동의 손권은 현명한 인재를 두루 등용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니 그 세력이 갈수록 강성해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손권 곁으로 걸출한 인물들이 몰려들고 손권 자신도 스스로 노력하길 잠시도 게을래 하지 않았다. 그는 부형의 여업을 훌륭히 이어받아 안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밖으로는 병력을 튼튼히 하여 전함은 7천여 척에 이르렀다. 손권은 주유를 대도독에 봉하여 수륙의 군마를 통솔하게 했다. 조조는 원소를 치고 나니 강동에 손권이 눈에 밟혔다. 거기다 갈수록 그 명망이 높아가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조는 손권에게 사자를 보내 아들 중 하나를 조정의 인질로 보내라는 명을 전했다. 손권의 어머니인 오국 태부인은 이 전가를 받자 주유와 장소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주유가 말했다. 만일 도련님 중 한 분을 인질로 보내면 사사건건 조조의 간섭과 견제를 받아도 참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주군께서 강동을 훌륭히 통치하고 계시니 백성이 믿고 따르며 군사 또한 강성하고 양식도 풍부하고 어진 인재를 두루 곁에 두어 훌륭한 모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조와 전쟁이 붙는다 해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관망해봄이 어떨지요. 국태부인과 손권도 주유의 말을 수긍하여 인지를 보내지 않았다. 단양 태수인 손권의 아우 손익은 성미가 괄괄하고 술을 즐기며 주벽이 고약하여 취하면 곧자 이유 없이 병사들을 채찍으로 때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독장 위람과 군승 대원은 손익을 해칠 마음을 먹고는 손익의 하인 변흥과 몰래 내통하여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계획을 짜서 어느 날 연회가 파한 틈을 타 변홍에게 술 취한 손익을 죽이라고 명했다. 그까지 주정뱅이쯤이야. 변홍이 손익을 죽이고 나자 위람과 대원은 공모사실을 숨기고는 변홍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 어? 난 그 죄 시켜서 했을 뿐입니다. 혼자 죄를 뒤집어 쓴 변홍만이 억울하게 참수형에 처해져 그 목이 전시되었다. 미망인이 된 손익의 부인 서씨는 아름답고 총명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다. 위람은 서씨에게 반해 강제로 혼인을 올려 그녀를 취하려 했다. 그렇지만 예의는 다해야... 그렇지만 예의는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이목이 있으니 조심스럽게 하세요. 서씨는 거짓으로 승낙하고는 남편이 생전에 몹시 신뢰했던 신복 손고와 부영 두 장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시야주번이 손권에게도 이 병고를 알렸다. 이런 처죽일 놈들. 서씨는 위람을 술 취하게 하여 침실로 끌어들였다. 이때 서씨의 부탁을 받고 침실 휘장 속에 숨어있던 손고와 부영이 위람을 죽여 서씨가 겁탈당하는 것을 막았다. 서씨는 또 한 명의 원수인 대원도 연회에 초대했다. 이런 일이 있은 줄 꿈에도 모르던 대원 역시 손고와 부영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이로써 서씨는 남편의 원수를 갚게 되었다. 손권이 서부인이 보내온 전가를 받고 친히 군사를 끌고 와 아우를 살해한 자들을 처단하고 서부인을 구하려 했을 때는 영리하고 용감한 서부인이 이미 남편의 원수를 다 처치한 후였다. 그대들이 수고했다. 손권은 손고와 부영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그들을 아장으로 봉했다. 그리고 서부인을 강동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게 해주었다. 권한 17년 봄, 손권은 옛날 황조에게 패한 한을 서륙하려 궁예하고 있었다. 하늘도 손권의 편을 드는지 황조의 부장 감령이 손권에게 투항하러 왔다는 보고가 날아들었다. 손권은 크게 반기며 감령을 받아들이고는 황조를 물리칠 계측을 물었다. 감령은 여차여차 하라고 용병수를 일러주었다. 손권은 곧 수군을 이끌고 황조를 정벌하러 나섰다. 황조는 손권에게 대패하여 쫓겨갔고 손권의 군사들은 강하를 점령했다. 황조는 도망쳐서 목숨을 구하려 했으나 감령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 강동의 손권이 황조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표는 유비를 형주로 불러들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쯤 유표는 연로하고 몸에 병이 많아 바야흐로 세상을 뜰 조짐이 보였다. 유표가 유비에게 간곡히 이야기했다.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네. 나는 이미 건강이 쇠하고 나이가 많아 형주를 돌볼 수 없으니 이제 자네가 형주를 맡아주게. 유비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이상히 여긴 제갈량이 물었다. 어찌하여 그리도 완강히 거절하십니까 형주를 주군께 거저 바치겠다 하는데. 유비가 담담히 말을 받았다. 남이 위태한 때를 타 자기 이익을 꾀함은 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제갈량은 그런 유비를 보며 도량이 넓은 인물이라고 경탄하였다.